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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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지인곡할래 가위바위보 하자 너 할거 하고 싶어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쳤으니까 내가 왜? 어 재미없겠다 너무 쇠 만에 넘 brick 해줘 자, 누누 여보세요 둘러뻔으세요 마피아 뽑겠습니다 의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들은 얼굴을 들어서 서로 확인해주세요 자, 아침에 뵙습니다. 언제 또 흘리지? 왜? 어디 아닐까? 그럼 민아부터 자기소개를 한 번 해주세요. 저는 시민입니다. 네. 저는 시민입니다. 저는 시민입니다. 저는 시민입니다. 안 보여 얼굴에 시민입니다. 착한 시민이에요. 재현이. 다들 이렇게 앞에 형용사를 붙여주는 거지. 다시 다시 해 그러면?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. 같은 거 안 돼. 그냥 이런 거 안 돼. 저는 엄청난 시민입니다. 엄청난? 엄청난? 뭐가 엄청난다는 거죠? 곧 알게 되겠지. 시민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. 그 중에서 너와. 나는 왜? 이상한가? 그럴 수도 있지. 저는 시민입니다. 저는 어떤 시민이. 시민입니다. 근데 난 사실 아니지. 시민이. 뭐라고 그러는데? 나는 시민입니다. 시민입니다. 시민이라고 하지? 시민입니다. 원스가 목격한 진정한 시민입니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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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범하게 여기서 피자를 열심히 맛있게 먹으니 피자가 또 생각이 나는 시민입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원래 파는 줄 알았어. 화장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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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리얼해. 저는 아름다운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. 저는. 너 했잖아. 기대됩니다. 시민입니다. 자판이 시민입니다. 자판이 시민입니다. 자판이 시민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지목은 감이겠죠? 확 profession. 자 준비되셨나요? 네. 쏘세요! 준비되셨나요? 네. 쏘세요! 노란 Alabama in theiny, 노란ita 나의MagOO quarto 카드가 doneXUcause 이거 계략 아니야? 나 여기에 한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뭐 미나 언니랑 저쪽에만 있을 거 같아 미나 언니는 항상 맞았을 거 같아 나 지금 미나랑 생애가 제일 맞거든 아 근데 미나인 거 같기도 해 미나 언니는 처음에 죽을 거 같아 나는 아니니까 여기보다 저쪽에 있을 거 아니야 초기에요 초기 나는 처음에 지혜가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집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 같은데 하는 거지 이게 처음에 여기하고 저쪽에서 한 명 하는 거야 저는 미나 언니 이쪽에 한 명이라 너무 미니인이야 사자! 왜냐면 나연 언니가 마피할 때 항상 연기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반이니까 지혜 언니가 마피아가 이길만한 그런 연기력을 가진 뿐만 아니라 지혜가 딱 되고 나서 내가 재미없겠다고 한 이유가 지혜는 나를 마피아로 지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치? 내가 하는데? 어 항상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뭘 맡은 적이 없어 그래서 재미없겠다 했어 그럼 그렇지만 난 열심히 하겠어 어 언니 뭔가 미드니까요 그치? 난 진짜 그래서 내가 재미없겠다고 한 거였어 착한 의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아니지? 너 아니지? 나 다지? 아 난 다연이야 자 그러면 하면 지구 아니니까 다연이도 의심스러워 다연이가 의심하는 이유가 아닌데? 다칭 태연이가 자기가 뭔가 맡았으면 좀 과하게 그 팁을 내지 않아? 그 음 나는 이런 게 있지 않아? 아 나 일부러 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어서 의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?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의사는 자기 의사는 태연이가 많은 거 같아 헐 나 뭐야? 나 뭐야? 산호 씨? 산호 씨 어디예요? 정현이? 누가 제일 많아? 자 엄정 세영이 어? 뭐야 오케이 그럼 자 재영이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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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영이 아니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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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? 바로 잘 지켜볼게요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처음에는 미안해 이게 중요하지만 네 너무 오랜만이지 그러면은 우리 재영이가 착한 착한 재영이가 죽었습니다 아 네 자 의사 먼저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보여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피아 일어나서 제복해 주세요 말하시면 안 돼요 말하시면 안 돼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 죽었을 것 같아 맞아 남많이 해도 돼? 어 정연아님 뭐 해야 돼요? 저 분 또 이렇게 아 정연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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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그러면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아 너무 저만에 떠만리는 거 아니에요? 첫 번째 발이 끝났으니까 이제 미나를 슬슬 지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아 근데 무시한 거 뭔가는 있을 것 같긴 해 미나랩 난 이렇게 느낀 것 같아 어렸으면 무조건 역할을 줘 미나한테 완전 지효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근데 뭔가 지금 의사 같잖아 아 아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일어나서 누가 살릴 때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 흔히 있잖아 나도 다행이지 나도 다행이지 저 또 쩝때문에 웃은거 아니에요? 말은 안 돼요 죽었잖아 의사는 뭐일것 같다는 생각들 굉장히 맘을 들어하셨는데? 저는 아니죠 아니거든 누가 지구 나는 채영이는 가능성이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왜 다음에 장님들 뒤에서 반칙 안 돼요? 자 이제부터 주연아 나 하지 않았어요? 뭐라고 하셨는데? 채영이 형 죽여줄게 채영이 형 죽이는 사람 어딨어? 화장실 갈 수 있잖아 오케이 민아 눈빛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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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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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민아랑 정연인데 지금 의심받은 사람은 아니면 나연 나연이 아닌거 같다고 했는데 나연이 왜 나는 너무 잘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도 너 같지? 하나 둘 셋 민아가 제일 많죠? 민아를 죽이겠습니까? 수리 지겠습니까? 하나 둘 셋 저도 모르고 민아 누구 했는데? 네 평범한 민아가 죽었어요 네 안녕 그러면 마피아 먼저 내려와 주세요 마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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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지 나만 있지 않아? 나영 언니지? 지금 사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4명이야? 의심을... 아 깜짝이야 나영 언니 중에 하고 아니야 나영은 또 의지사 나영은 또 의지사 나영은 또 의지사 나영은 또 의지사 무섭게 왜그래 왜 나 안 물어봐 먼저 보자 나 마피아 아니야 아 진짜? 나도 아니야 근데 완전 반전 왜냐면 계속 허공을 보는 게 걸렸어 아니야 다 마피아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어 나 진짜 아니야 후회해 나 후회도 안하지 그냥 게임인데 아니야 이러다가 마피아 이긴다고 하나는 아닌가 근데 뭔가 얘가 말이 없어 원래는 이거 수상하긴 해 수상하긴 해 그래서 모모가 의사야? 응 나 의사야 그럼 넌 너를 살리자만 해? 제가 마피아 응 내가 날 살려서 내가 안 죽은 거야 그래서 난 누가 이해를 근데 근데 여기서 의사가 죽었을지도 몰라 그냥 말을 못하니까 지가 눈 하라고 하는 거지 언니 언니 나 언니인 것 같아 언니가 언니 너같은 은퀴이다 아 잠시만 아 이거 보니까 이렇게 죽인 것 같나? 야 야 나 인사 걸려 있어 야 인사 걸려 내가 놀리니까 갑자기 나 손만 들어 진짜 웃기다 이대이야 지금? 이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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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못하 야 못하 나 못하 근데 나는 누가 마피 안 마피 진짜? 어 난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 아빠가 계속 지금 없지 여기에 여기가 없지 어 없지 없지 여기에 있어요 알았어 난 너 아닌 것 같지? 난 누구 옆에? 난 너 같아 난 너 같아 언니는 누구 옆에? 둘 중에 한 명 너도 조금 의심이 되는 행동을 했는데 너가 나 너가 우리 같이 시민생 때 나왔던 그때 어디를 시민아 시민아 언니 조현이가 맞네 네? 정현이를 죽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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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얘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얘가 아닌 것 같아 얼굴 보니깐 힘 빠지는 거 보니깐 근데 나연 언니가 거 같은데 내가 나연 언니 한순간 이해도 나고 나연 언니도 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정현이 할 수밖에 없지 그래 모모야 그럼 모모아 얘 의사야 의사한테 의사를 죽었을 수도 모르지 아니면 나연 언니가 의사를 의사일 수도 있지 내가 의사니까 그건 의사일 때 아니야 그래 난 모르지 내가 의사일 수도 있지 어떤 분이 사라 야 너 진짜 용기 잘하라고 근데 나는 야 내가 너 나 연기자 할게 너 연기자 해라 너 연기자 해라 내 필로 채윤이가 웃었을 때 모모가 의사라고 생각하긴 했어 어 그럼 아직 안 끝나도 되는 거 맞지? 응 아니요 아직 거짓말 하는 거 같아 좀 불하긴 해 죽여놔 나도 왜냐면 아까 날 살렸더니 내가 안 죽었대 안 죽었대 내가 의사인데 내가 날 살려 우와 나 나 여기서 얘기해 모모야 모모야 야 야 너 연기자 나온다 야 여기서 방금 했던 대화를 생각해봐 야 벌스가 왜 그래요 아직 안 끝나지 했다는 거는 그 헷갈렸던 이유는 시민이 한 명이고 마피아 두 명이 나와있으면 게임이 끝난 거다 응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닐까 아까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사회했는데 나 못해요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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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야 내 말 들어봐 진짜 모모야 야 내 말 들어봐 모모야 진짜 모모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죽여 하나 둘 셋 시민이 이겼죠 응 그래 너잖아 네 미나라는 절연이 미나라는 절연이지 미나라는 절연이지 아니요 맞춰보세요 아니요 맞춰보세요 채영이었어 뭐뭐뭐 피아 손 눌러주세요 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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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니 멈추